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행사하려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유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학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광복절에서 내놓을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 취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광복절에도 자유를 강조하겠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나왔던 35분의 자유보다도 진일보한 좀 더 구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 머릿속에는 그러면 취임사에서 말한 윤석열의 자유는 어떤 자유고 광복절에 이야기할 그런 구체적인 자유는 또 어떤 자유인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 외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생각을 못하게 되면 가장이 생각 없으면 식솔들이 엄청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죠.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생각이 좀 깊고 반듯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광복절에 강조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인가? 취임 때 자유를 35번 외친 윤석열, 8.25 경축사도 자유를 외친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광복절 경축사는 제2의 취임사라고 불립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첫 경축사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화도를 제시해 왔습니다. 취임사가 꿈과 희망을 담은 청사진에 가까웠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경험한 뒤로는 경축사는 주로 세밀한 국정설계도 역할을 해 왔습니다. 5월에 취임에서 3.1절 기념사의 기회가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번 8.25 경축사가 취임식 이후에 첫 번째 대국민 연설입니다. 크게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8.25 경축사에서 구체적인 자유를 언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보니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자유가 주요 키워드로 담길 예정이다. 8.25 경축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을 시작한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그런 단어를 35번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던 만큼 이제는 자유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경축사에 닮을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구체적인 자유가 뭔지 추상적인 자유가 뭔지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말로 하는 자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 가운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8.25 경축사에는 구체적인 자유를 말한다고 하니까 또 한 번 기대감을 갖고 한 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뭐가 그렇게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 한 100일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의 실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들의 태도 그 사람의 의지 같은 것이 대부분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처럼 첫눈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여일 정도의 그 사람들의 은행을 보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보면 100일 정도가 대비되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유행의 인간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구나 아, 저 사람은 말로 뻥을 잘 치구나 저 사람은 허우대만 멀쩡하구나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웬만큼 알 수가 있는 시간이죠.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만큼 이젠 자유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지 경죽사에 담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은 모르겠지만 좀 깨어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유고 나발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마 혹평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뭐 그냥 정리가 딱 되는 거죠. 60대 남자는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고 보면 이익의 인물이 있고 신념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의 인물 크게 이제 또 이것을 구분하는 데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다수는 이익의 인물이죠. 그냥 시류에 편성하거나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때로는 학자에게서 관찰되고 정치인들에게서 윈스턴 처칠 같은 인물이라든지 링컨 같은 인물이라든지 마가렛 데처 같은 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로날드 웨이건 같은 인물이라든지 그런 인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이 누구시죠? 한국 참전에 결정했던 미국의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 출신이었던 트루만 헨리 트루만 그런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취임사라든지 그분들의 은행이라든지 정책 선택을 보게 되면 신념의 인물이거든요. 아이제나와 대통령이라든지 신념의 인물이 있고 이익의 인물이 있는 겁니다. 난세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은 신념의 인물이 주로 나라를 구하죠. 평화시에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든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가 되면 사방팔방에서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뭡니까? 악의 무리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는 신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황을 뚫고 나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신념에 대체가 있었고 처칠이 있었고 로날드 웨이건이 있었고 아이젠하워가 있었고 헨리 트루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위기 상황에서 한국적 참전을 결정할 수 있었고 노조하고 정면성불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의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념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신념의 인물은. 본인 입으로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타협의 인물이자 이익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계산하고 계산해서 이익되면 뭡니까? 수사했고 이익이 안 되면 수사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정치검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겁니다. 선택적 수사에. 그러니까 인간 유행이라면 다 다르죠. 지금 대한민국에 갈급한 것은 신념의 인물이죠. 신념의 법관 신념의 검사 신념의 대통령 의인을 구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인이 없는 겁니다. 다 타협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굽히는 이익의 인물이자 타협의 인물이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이번 8.25 경축사에서 나온 윤석열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자유가 될지 그냥 정치적 수사 정치적 레토릭에 거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국민들에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종류의 감동이나 감흥을 주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자유 가운데서도 뭡니까 핵심 가운데 핵심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보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최악의 악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